새해 첫날부터 하늘의 표정이 좋습니다. 조금 전 광주에서도 첫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외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따뜻하게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0.7도, 곡성이 영하 4.1도, 담양 영하 5도 등 대부분 지역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낮겠는데요. 다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이보다 더 낮으니까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종일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영하 0.7도, 장성 영하 3.5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영광 5도, 담양과 화순 6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적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보성이 6도, 구례가 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 최고 2.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 유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